한글자막 by 한효정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며 역사의 흔적들을 조용히 느끼다 보면 일상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그건 아마 이곳의 시간이 정말로 멈춰있기 때문이겠지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별들이 수많은 발자국을 남기고 갔으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빼앗기거나 짓밟히거나 억압받지 않도록 간절한 분투가 만들어낸 오늘날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것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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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와 미래의 교차 행복이 머무는 도시 서대문